정말 오랫동안으로 인본분을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이 녀석을 만난 것처럼 장사의 위사가 무색한 나만큼 누가 우려였는지 설렙은 내가 되면 어색했을까 어제랑 이전에 뵙고서 밤새 한숨도 보자 엄마만 일어나면 수줍게 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때로 우린 너무 어렸었다면 지금 내 믿음으로 숨지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만 무슨 나로 놀란 가슴이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조금 마음이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아무나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일까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그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면 가끔과 소식을 듣다 항상 미안했던 너의 그만 무슨 나로 놀란 말일까 무슨 나로 놀란 눈물이 눈물이 흘러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언젠가 내게도 돌아온 운명이 운명이 역사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게 제일 힘든 일이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바라주겠냐고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나 살아낸단 말일까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주물밀단 말일까 주물밀단 말일까 주물밀단 말일까 기다려왔었다고 기다려왔었다고 널 기다리느냐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야 시간이 가는 다시 살아낸단 말일까 영전히 난 부족하지만 바라주겠냐고 널 사랑하나 나 살아낸단 말일까 나 살아낸단 말일까 머리 스토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제가 10시에 매일 오픈한다는 쪽에 갔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5분 동안 기다리다가 네이버에 그쪽 문의를 하니깐 한 40분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첫째 주 첫째 주에 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매일이라고 돼있어가지고 수정에다 나니까 다른 데 가서 미용실을 찾고 찾아보니깐 미용 중에 파마하는 상태에서 말리고 있을 때 열을 가하지요 그때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문의에 영업시간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회사할 때 수정해놨습니다 어떤 아저씨도 10시 전에 오셔가지고 한 10분 기다림하시고 저는 55분 기다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용실 가서 나온 머리가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4곡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